처음엔 여기서 시작하세요 1번 2번 3번 넘으면 몸을 안쪽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나가는거에요 알겠죠? 네 예 해보세요 오케이 가세요 이제 그렇죠 예 성공 고 이제 사람을 보고 가고 있어요 어떨까 사람을 보고 가요 계속 사람을 쳐다보니까 장애물은 안보고 사람한테 복귀 시작합니다 집에서 뭐 손으로 또 루어링 했어요? 손으로 뭐 이런거 했어요? 그거 했어요 퍼피트레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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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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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 자꾸 손으로 쓰려고 해 핸들러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지시를 해요 팔짱 끼고 하세요 팔짱끼고 훨씬 잘해요 팔짱 끼고 하는게 마지막 집중적자 기다려 기다려 레디 고 예 됐습니다 기다려